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이민일주에게 을사년에는 사화영맛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사화영맛살은 십성론의 관점에서 일간임수에게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을사년의 일적인 영역의 확장과 인간관계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서 무작정 영역과 관계만 확장해 놓으면 오히려 기운만 빠지고 자신의 돈과 시간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영역과 관계를 넓히지 않는 것이 좋고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일과의 연계성에 있어 너무 비약이 심한 완전히 생소한 일에 도전하는 것은 더없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민일주가 일주 주변으로 사주 전체 기운이 강하다면 좀 더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서 상황을 밀고 나가도 좋지만 사주 전체 기운이 약하다면 굳이 필요 이상의 무리수를 두지 말고 보수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거나 주변의 도움을 끌어와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이민일주 일지 인목도 역마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인목의 지장과 난에는 감목식신, 평화편제, 무토평관의 기운이 내지에 있어 이민일주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무심할 수 없는 마음 등으로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없는 만큼 꾸준한 지속성이 약할 수 있고 계속 앉아서 곱씹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역동적이고 새로움이 추가되면서도 과하지 않은 책임의 무게감만 주어지는 일이나 환경에서 일할 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용병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느낌으로 전문적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집중해서 일하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이민일주일지인목을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망신살이 되고 일지인목은 지살이 됩니다. 을사년에 망신살이 작용한다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망신살의 어감 자체는 부정적 느낌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망신이라는 것은 공개적 주목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은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도 무관심으로 끝나거나 작은 문제로 끝납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공개적 망신이 되고 그 파급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망신을 제대로 당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위치에 올라 있거나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의미하며 주변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기존 영역을 벗어나 새로움으로 확장해 가자면 어쩔 수 없는 손가락질은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기에 망신살의 작용이라는 것이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긍정성을 향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민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망신의 기운이 자신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지만 망신 그 자체가 두려워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건 없습니다. 물론 망신살이 12원 성론의 관점에서 건목과 비교되는 면이 있는 만큼 건목의 강점을 이해하여 무모한 돌파보다는 노련하고 유연하며 완숙미 있게 대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 망신살의 기운이 일간 임수에게 편제로 작용하는 만큼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는 돈의 씀씀이에 있어 구설과 부정성이 따르지 않도록 절제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민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압록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록은 지지합에 근거하여 건목의 기운을 푸르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건목은 경험의 완숙미가 넘치고 힘이 있는 12 운성론의 흐름이 됩니다. 그만큼 압록의 기운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막힘이 생겼을 때 적절히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운도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작용하는 게 아닌 만큼 이민일주 본인 스스로 건목의 느낌을 염두에 두면서 주변에서 이민일주 자신이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을 때 적절히 마음을 다독여주고 합리적으로 타협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다음 이민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은 그 자체로 인간의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주어서 큰 불을 획득하고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히 큰 무리가 없도록 균형 잡힌 평범함에 가까운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을귀인의 기운이 도래한다고 알아서 그 기운이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그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 균형을 잡으려 노력할 때 천을귀인의 기운도 그 긍정성을 더하여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민일주는 을사년에 새롭게 욕동적 흐름이 이어지고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지만 항시 마음의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진중하게 나아갈 때 긍정적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이민일주는 을사년까지 공망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공망의 기념은 그 발생 연원의 기연성이 부족한 만큼 개인적 소견으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굳이 공망까지 염두하여 부정적 해석을 더하려 하기보다 다른 중요한 기운 흐름 관계를 이해하고 해야 할 바를 해나가면 됩니다. 특히 공망은 압록이나 천을귀인의 긍정적 기운 착용을 방해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역시나 이 또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른 그러한 문제이지 공망에 의해 좌우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민일주일지인목은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병의 흐름이 됩니다. 병은 실제 병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병상에 놓은 환자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병상에 놓은 환자는 자신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밖을 보면서 여러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해보지만 몸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미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상태는 만약 이민일주가 나이가 어리다면 앞서 성숙한 느낌의 애늙은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불어 병상에 놓은 환자는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느낌을 보이다가도 한 번씩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에 뜬금없는 모험심을 발휘하거나 감정적 충동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의 기운에 대해 을사년에는 절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절은 기운의 소멸과 생성의 중간에 해당하는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마치 테니스의 그물 위에 테니스공이 걸쳐져 있는 느낌과 같습니다. 이는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극단적 반전과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 을사년의 절의 기운은 이민일주의 병의 기운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듯 하다가도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더없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일 필요가 있고 과학에 앞서 어떤 목표의 공을 미리 던지려 하거나 현실적 화려함 또는 허황된 일확천금에 현혹되지 말고 무게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함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채로운 상황 변화 속에서도 크게 휩쓸리지 않으면서 실속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